뭐라구요? 끝까지 읽어. 컬러로 끝났어? 얘는 아무 소리 안 나? 역가지 소리는 컬러지. 역가지 소리는 컬러. 근데 얘 있는데 얘는 그냥 무시야. 아이가 무슨 소리 나고 NG가 무슨 소리 난다. 이건 다 가르쳐 줬는데. NG가 무슨 소리 나? 그럼 뭐 해갖고 응 소리로 끝나야 되지 않냐? 뭘까요? 그냥 컬러는 아니고 이런 글자가 있는데 그냥 글자가 컬러. 어? 갔는데 새롭이. 뭐라고? 컬러. 여기에 리을이. 여기에 I가 이 소리 하니까 둘이 합쳐서 리 됐겠지.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니까 얘가. 링 되겠지 링 링 링 링. 얘가 리하고 리 쓰고 나서 얘가 받침 이용 됐으니까 링 대단 링. 컬러 링. 컬러 링 처음 들어봤어? 응. 그래서 뭐라고요? We have fun coloring. We have fun coloring. 뭔 소리에요? 뭔 소리에요? We have fun coloring. 뭐라고? We have fun coloring. We have fun coloring. 색칠을 하면서 컬러링 하면서 헤드폰 한다. 예. 뭐라고요? We have fun coloring. 끝까지 읽어. 내가 최빈이가 지난 시간에는 어물어물어물 하는게 없어서. 근데 이번 시간에 또 어물어물어물 대충 얼버무리기 또 시절한다. 컬러링. 컬러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계속해서. We have fun coloring. We have fun coloring. 잘 읽었는데 선생님이 들린거하고 좀 다른거 같애. 선생님이 이렇게 들렸어. 선생님이 두번 얘기하고 얘거 들어볼거야. Lynn blows out the ca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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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빈이는 어떻게 들렸나요? Lynn blows out the candles. Lynn blows out the candles. 자 이런거 자꾸 소리 안내고 있어 끝에 가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내고 있나요? Lynn blows out the candles. 얘만. O 하고 U가 됐죠. 베풀 trollary 써있네요. 피 Fazenda vert costume Dieu 브로우즈 잊지 처음 읽어보아요. 에버드魔軍이 이 캔들은 뭔 소리인가요 단어 공부했나요 안했나요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까 단어 시험 쳤나요 단어세트 단어 시험 쳤어요 단어 세트 공부하고 시험 치고 점수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공부 더 하고 오세요